1. 스트로크 시작 1. 스트로크 2. 스트로크 팀을 딱 조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스윙을 잡는 것보다는 최대한 틀고 지나갈 수 있게 틀고 지나간다 이 손목이 풀리고 부드럽게 나가줘야 강한, 강한 스윙이 나오는 거지 혼자 스윙, 스윙 연습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너무 뒤에서부터 스윙을 연습을 하다 보면 이 파를 누르는 연습을 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트 앞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똑바로 놓고 고개는 항상 앞을 보고 몸만 삐뚤었다가 스윙한다 삐뚤었다가 스윙하는데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공을 누른다 그걸 눌러준다 손목을 꺾는 게 아니라 꺾으면서 눌러야 돼요 누른다 손목을 눌러주지 못하면 공이 아무래도 멀리 가게 되어 있어요 멀리 이렇게 멀리 마지막 스윙이 스매싱은 공을 친 다음에 마지막 스윙이 들어와야 되는 스윙이에요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스윙을 다 해놓고 봤을 때 이렇게 했다는 건 손목을 전혀 못 썼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서 스윙을 하면 하나 자 보세요 손목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서 손목을 쓰면서 눌러준다 눌러준다 보시면 지금부터 상체가 상체하고 왼발이 돌았다가 둘 때 고개도 따라가면 안 되고 놔두고 그대로 눌러줍니다 자 지금 보면 손목이 들어와 있죠 손목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저쪽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공이 아웃 난 거예요 왜? 손목을 손목을 눌러주지 못하고 밀어버렸으니까 자 앞에 보시고 라팩 세워놓고 몸부통 회전 그대로 둘 이런 식으로 스트레임을 하시고 내가 얼만큼 가하게 치냐에 따라서 공은 많이 눌리거든요 그럼 여기 좀 많이 앞으로 잘 누른다 그럼 한발도 뒤로 가서 똑같이 누른다 손목을 내가 잘 치냐를 조금 짧은 거리에서 조금 더 다음 2단계 한발도 뒤로 이게 또 손목이 써지면은 3단계 그래서 네트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한 3단계로 해서 하나 둘 세 군데 스윙은 네트에 가까이 있다고 손 많이 쓰고 뒤에 있다고 적혀 쓰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보시면은 앞에서도 스윙 해놓고 잘 됐어 또 뒤로 가서 여기서도 똑같이 바라보고 둘 둘 둘 또 뒤로 가도 세 번째 가서도 또 똑같이 똑같이 몸통이 둘 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은 하나 여기가 아니라 한시 방향에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스윙이 터지는 것보다는 조금 굽어있는 상태에서 공이 맞는 게 솔직히 저는 파워를 많이 증폭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퇴근 그리고 힘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깨됐거나 스멜싱 같이 점프를 요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은 하체 디딤바라고 상체 회전이 많게는 60% 이상을 좌우하고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 스트로크들은 기본적으로 유연해야 돼요 힘을 딱 주시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손목이 풀려서 부드럽게 나가줘야 강한 스메싱이 나오는 거지 내가 힘을 바짝 주고 스윙을 억지로 하지 않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스메싱은 몸에 힘을 빼야 되고 두 번째는 비딤빨하고 몸의 회장을 최대한 많이 이용해야 돼요 어깨도 조금 스메싱은 다가가가게 열어준다 왼쪽 가슴이 좀더 맞고 많이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럼 몸에 많이 열리죠 그리고 스윙도 어찌 됐거나 하체하고 상체하고 같이 강하게 쳐준다 손목이나 어깨 회전을 통해서 빠른 스피드의 스윙을 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연습을 뽑아준다 죄송합니다 저 delay